폭락한 양파 가격에 산지 재배 농가들이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부실한 수급 안정 대책을 성토하며 정부를 향해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농민들이 산지 유통센터에서 양파값이 생산 원가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농정을 비판합니다. 20kg 기준 생산비는 7,480원인데 비해 산지 거래가는 4,500원에 불과한데도 울며 겨자 먹기로 팔아치우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농민들은 이미 올봄에 초과 생산을 우려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농식품부는 아랑곳하지 않았고 뒤늦은 예산 투입은 허사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이미 전국 시장에서는 11만 5천 톤의 양파가 격리됐지만 가격 조절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파 주산지인 익산 여산의 경우 20kg짜리 80만 망이 생산됐는데 농협에서는 16.3%만 수매하는 데 그쳤습니다. 농민들은 아직도 30만 망을 보관하고 있고 심지어 길 위에 야적된 양파는 날로 썩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산물 제값 받기를 위해 수입 보장 보험 제도가 있지만 정부 예산이 3분의 1로 줄고 대상 농가도 전국 6,700 농가가 고작입니다.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사업으로 전환해서 예산을 더 확대해서 가입할 수 있는 농민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격 피해를 구제하려는 최저가격 보장제 역시 계약 재배를 하지 않은 농가는 제외되고 양파는 대상 품목도 아니어서 이래저래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